광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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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인이 좀 안 맞아서 그러네 왜냐면 우리 가수분이 지금 음반이 잘 안 팔려서 숭이덩이 괜히 왔다고 아까 막 그러더라고 개털들 엄청 많이 산다고 자 광대로 갑시다 바로 우리 애완이라는 갑소리 노래입니다 아시는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대로 올라갈게요 남들이야 즐거고 웃지마 모든 일을 시시하세 죽으라 나 몰래 아픈 나라 탓으며 웃으며 악놀이 한다 불단 지저버려 은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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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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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광기가 어디 광기가 광기가 광기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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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앵콜? 나 이제 들어갈 시간이요. 이제 앵콜이 아니고 쉬도 좀 이따 들어갈 시간이요. 아 형님 고맙습니다. 아이고. 이 두 장씩이나 아이고. 형님 열심히 할게요. 앵콜이 아니고 앙콜이라고 하세요. 아 앙콜? 우리 집사람이 꼭 밤에 앙콜 앙콜 하더라고. 앙콜도 잘 알아들어야지야. 아이고기는. 근데 이게 노래가기는 하는 게 사실 라면 노래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. 사실 여기서. 근데 요번에는 우리 이제 저기 우리 뒤에 있는 분이 이제 나올 시간인지 한 번씩 바꿔서 해야 돼야. 한 번씩 바꿔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안 사도 되는 물건. 우리 또 중소기업 물건 한 번씩 홍보를 합니다. 아 그랬는데 저희는